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 포베피를 흘리사 모든 인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시옵니다.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. 골고라 예수님 십세상세를 주시고 온 세상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니다. 전세계의 맘이라 예수님이들아. 골고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사 우리의 모든 것 희생하여 주시옵니다. 주주 예수을 위하여 지사 충성합니다. 이 장문시는 사순절 기도주간에 골고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잣사무신 잣사자 정제강호사는 브러시아의 유명한 교회음악 작곡가인 보르티나스키의 고객을 맞추어 기도 음미하면서 자시의 스스로 또 하나의 장문이 나옵니다.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신앙의 모임 속에서 이렇게만 좀 주시면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지금 현재 계속해서 보멘에 오븐을 지금부터 쓰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감사하죠. 이게 장성 고객만 좋았는데 잘 들으시고 있습니다.